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또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전해 주셨는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건설주 지금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건설주들이 최근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경우는 업판 개선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중동 상유국 공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정책 수혜주로도 좀 꼽혀지고 있는데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사 그리고 심대세 에너지 분야에도 뛰어들면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상승으로 중동 상유국들이 지금 투자에도 나서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EPC 시장이 입찰자 위주로 좀 재편되고 있어서 바로 EPC 능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의 수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조정은 보여지고 있지만 건설주의 경우는 이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좋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시장 자체가 조금 크게 빠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럴 때 종목을 잘 고르면 그래도 지금의 손실을 조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 3차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발주도 기대가 되면서 주택 시장보다도 훨씬 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화동, 대형, 현장인 멕시코 도스포가스 정유,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라왕, 메타놀와 같이 이 공장률 증가에 따른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3, 4분기 중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알제리, 태국과 같이 낙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물시장에도 본격적인 진출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 수처리 업체인 D&P 워터의 지분 24%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베트남의 경우가 지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낮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처리 시장 성장에서는 잠재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동남아 수처리 시장 거점을 삼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유가 상승으로 정통 수주인 원유라든지 가스 발주에 대한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의 재물 구조도 약화가 되고 있고 또 국내 경쟁사들의 소극적인 이탈로 경쟁 강도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다소간 조정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기관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좀 반등으로 좀 방향을 돌아서는 모습을 보아서 일단 3세 엔지니어링 경우 하반계도 수주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만 2천 원에서 2만 2천 3백 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2만 8천 원, 손적가 2만 5백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